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리와 타협하자입니다. 세리는 우리에게 세금을 거두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 사람들과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10월달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끝나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핵전쟁이라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누르는가에 따라서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허리케인 이나가 왔는데 이건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사망자가 나온 것만 해도 약 40명 이상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 이나가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강력한 것이 나왔는가 기상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다의 수온이 정상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허리케인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설교 드린 것처럼 낙태 문제 또 인종차별 여러 가지 사회적 부의 분배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글을 봤는데 과연 미국이 연방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때도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나의 차이에 대한 그 분노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걸 또한 절제하지 못하는 사회적 아픔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드리는 얘기는 약간 생뚱맞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저희 집 앞에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놉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한 10여 명이 넘는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탑니다. 스케이보드를 타고 농구를 하고 각종 게임을 하고 집 앞에서 놉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제가 옆집 사람하고 한번 식사를 했는데 자기가 봐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동네 아이들이 동네 와서 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상한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데 그 나이 된 아이들은 집에서 컴퓨터 해야 됩니다. 전화기를 만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와 논다는 겁니다. 20, 30년 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지금은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신비하게 사람들이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2022년이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유크라인이 전쟁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세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로 인해서 분명히 세상은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미래,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질문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사회, 한국 사회 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또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또한 컴퓨터나 전화기에 이렇게 거의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걸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22년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건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2022년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누가 보금 12장은 굉장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12장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종말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전쟁과 분열이 있을 것이고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전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54절과 5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5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니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상식을 갖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저 지중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그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저 남쪽 아프리카 이집트 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날이 더울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 다 알고 있다. 이건 너희의 상식이다. 이건 너희의 경험이다. 너희의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6절 전반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우린 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세인을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기서 외식하는 자는 누구냐면 누가 봄 12장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나를 따라오고 있지?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12장 첫 절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세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2장 마지막 절에 가면 누구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외식을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56절 이렇게 있습니다. 56절 제가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의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날씨가 비가 올 것이다 더울 것이다 구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희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간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건을 놓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게 영어 번호를 보면 어널리스스로 써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실을 확인합니까? 경험입니다. 지식입니다. 이성입니다.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이보다 객관적으로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대인가입니다. 그 시대는 헬라로범 카이로스라는 단어 썼습니다. 우리 머리떨 교인들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22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지 못하면 너희는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2022년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 허리케인이 불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찾을 수 있는가?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식하지 않으면 그 뜻을 찾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외식한다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왜 외식한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좋은 겁니다.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천번만번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가 믿는 것을 쇄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가 믿는 것에 쇄내당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믿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믿는 것 강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외식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사람들, 바리세인과 석인계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벌받고 저주받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의 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가난한 땅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뼈저리게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고 저주가 있던 것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석의관, 바리세인들, 건강한 자,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창기와 세리와 죄인과 가난한 자, 맹인, 병든 자, 문득병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입니다. 죄인이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외식하는 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재판장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질책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 갖고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는 구원 받고 생명과 진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갑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졌는데 잘못했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재판장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벌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부터는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벌 없는 자로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외식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의 벌을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내가 재판장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기에 율법을 가진 자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질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56절은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분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간하려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재판장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하나님의 벌을 상을 받을 자라고 생각합니다. 벌 받을 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중국의 충추전국 시대 때 미생고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여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 밑에 가서 기다리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다리 밑에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 교회도 할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일한 친구가 있습니다. 페드로라는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너 좀 올 수 있겠니? 했더니 약속은 했는데 내 입에 오늘 비가 와서 나 못 가 그러더라고요. 자, 다리 밑에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는 당연히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생고는 다리 밑에서 비가 오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여자가 올 것을 믿고 다리 밑에 있다 보니까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허리에 찼습니다. 다리 기둥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다리 밑에서 익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미생지신이라고 합니다. 미생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미생은 하나를 믿었습니다. 여자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죽음을 분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중국의 장자는 말하기를 이 미생지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돼지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돼지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붙들고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분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다운 도리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돼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우리 스스로 결정합니다. 나는 벌받지 않을 거야. 나는 상을 받을 것이야. 이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못에 박히고 피 흘리시고 그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미생과 똑같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심판장이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57절입니다.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저 말씀 영어번역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저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세상 살면 잘못하면 벌 받습니다. 잘못하면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하면 세상에 보상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에 무책임합니다. 그 무책임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2022년 사건들 속에 나타난 겁니다. 러시아하고 유크라인이 전쟁하는데 저건 저들의 잘못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이나가 왔는데 그건 인류가 공해물질과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대가를 치른다고 말합니다. 인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사회가 지금 분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이나 한국의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오늘날 어떤 잘못된 문명의 이기에 빠져 있는데 그건 세상의 문화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는 벌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죽기 전에 너가 살아있을 때 한 가지는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그저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형사사건도 아닙니다. 민사사건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59절과 연결해 보면 세금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는 수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둘 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각자의 사정을 잘하는 사람들을 세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유대인 세리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가 이 땅에서 세금을 거두는데 내가 이만큼 거두기 원한다. 할당 금액을 줍니다. 그 할당 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너가 가져라. 그런데 너가 할당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네 돈으로 대신 납부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세금입니다. 이게 페르시아에서 하던 그 법을 로마가 그대로 차용해서 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세리는 로마에게 내야 될 세금도 거둬야 되고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악랄하게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보면 어떤 기도문이 있었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길에 가다가 세리를 만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리는 어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습니다. 이스카리옷, 열심당원들이 가장 많이 죽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게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자신의 돈을 대신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58절에서 고발하는 자라가 나오는데 그 고발하는 자를 59절과 연결시켜 보면 뭐가 되냐면 세리가 됩니다. 그리고 58절에 옥절이 나옵니다. 이 옥절이라는 단어는 누가 보면 3장 13절에 보면 세금을 징수하다는 단어, 헬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옥절이지만 지금 내용이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5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풉니다.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다가 세리를 만났습니다. 길 가다가 세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내야 되냐면 100만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100만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10만불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10만불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화해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영어 번역을 settle with him입니다. 그 사람과 deal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가 세금 100만불 낼 것이 있는데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100만불 낼 것이 있는데 재판장에 가기 전에 세리하고 타협을 해서 10만불로 해결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단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만약에 10만불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리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재판하면 세금을 얼마 내라고 하겠습니까? 100만불 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불 내기 싫으면 세리와 타협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세리에 의해서 재판 받고 감옥에 갇히고 옥조리 세리가 한 푼도 남기지 않게 다 받아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59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이른 오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세례에게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에게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 미국에 살면서 세금 문제 똑같습니다. IRS에서 세금 우리가 내야 될 거 있으면 어떻게든 변호사 통해서 감면받고 탕면받고 딜해서 해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받는 겁니다. 분명히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세리는 누구냐?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식이요? 내 친구이요? 교인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 중에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 사람 피하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서 가는 겁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게 당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세리와 타협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그 세리와 타협하지 않으면 너는 누구에게 재판장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벌이 있다는 겁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재판장이 선고할 것이고 그걸 해결될 때까지 너는 벌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리와 문제가 해결되면 재판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세리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장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세리가 있는데 원수 같은 자가 있는데 미운 자가 있는데 그와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벌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화평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거기에 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캔 2나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쓸데없는 물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박스를 버릴 때마다 죄책감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가 못할 짓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세리입니다. 그들과 타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흥분합니다. 이 정권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바이든이 어떻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같이 존경하고 함께 살아야 될 세리가 있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할 사람은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실력으로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면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세리와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 갖고 하나님이 책벌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우리 동네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그 길을 막고 아이들 있는 집이 아이들 블록파티에 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버지들이 엄마들이 아이들과 시간 보내줍니다. 이번 방학 때도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짧든 길든 휴가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캠핑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함께 모여 노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시간 보내셔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바쁘다고 해서 여기저기 돌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그만 봐라.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엄마, 아버지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도 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엄마, 아버지는 버리지 않고 우리 보고만 버리라고 하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타협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세리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절대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을 절대화하면 반드시 예수를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절대화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해 죽였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믿는 자들에게 질타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됩니다. 종교계획과 마틴 루터가 자신의 믿음을 절대화할 때에 독일 농민 10만 명을 죽이는 원인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장르교 조상 칼빈이 자신의 믿음을 절대화할 때에 자신과의 동료, 개혁자 동료를 불에 태워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그러나 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 외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외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심판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세리와 타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오늘도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과 10만 불의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10만 불의 해결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100만 불로 해결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2022년에 전쟁이 있고 허리케인이 있고 정치사회가 있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리와 타협하셔야 됩니다. 이 타협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상 받습니다. 이 타협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